나 바지 초록색..아닙네 오케이 깔끔하구만 그래 근데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막 자기 기분 좀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지 형 결국 나 빨렸어 이러면서 오케이 오늘은 스팀 게임을 둘이서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얍 잠깐만 그 리모트 플레이 야간 게임은 뭐예요 야간 게임이에요? 야간 게임 야간 게임이야? 거의 포르노급 우와 궁금해 뭐 궁금해 포르노급 이름이 포르노급이라고 그게 뭐 하는 건데? 엄청 야수위가 미쳤다고 스팀이니까 가능한 거지 저게 궁금하다 포르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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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주입 ключ 포르노급 예아 친구 앞에서 야동 뭐냐고 추츄 뭔지 아는데 안해요 지금 둘이 살게임 찾는거야 재밌어 보이는데 둘이 하면 일단 이거 추가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크 좀비아드민 드리프트스테이지 히어로팀 나는 무료게임만 찾는게 아니라 은근히 무료게임만 나오네 잠깐만 out of there 블랙라이트 로컬로 로컬 멀티로 같이 할 수 있는걸 볼게요 로컬협동 로컬협동 느낌으로 둘이 경쟁하는거 말고 로컬협동 매우 긍정적 철권이나 싸우는거 보고싶대 절대 안돼 못해서 안돼 무시하는게 아니라 이거 절대 안돼 성립이 안돼 조금만 더 볼게요 로컬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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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온 라이버2 지금 전 pack 되게 신났다 주아 حAKE 거리면서 걸어다니네 잠 깨버렸어 저거 리아하트 놀자고 하는 거야 아 진짜? 응 리아하트 달려드는데 계속 놀자고 근데 리아는 졸려 지금 그래서 안놀아줘 우당탕탕경주 매우 긍정적인데 매긍? лей geopolit관구 모두해도 재밌겠다 능지 바로 확인 가능 롤토체스? 깐부 모드? 근데 내가 못해 그거를 내가 할 줄을 몰라 내가 할 줄을 몰라서 안 돼 리아지트에 있어요 아 리아 침대 위에 있더라고 방금 오케이 잠시만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흠흠흠흠 음 이것도 재밌겠구만 그리고 트리키타워도 재밌겠다 최대한 안 싸울 수 있는 게임으로 지금 고르는 중 싸우는 게 재미라고 하는데 주영이는 진짜 찐텐으로 삐져버리기 때문에 안 돼 어 큰일나 큰일나 당구 댕구가 있다 댕구가 그리고 아까 그 뭐였더라 라이브러리 추가했던 게임이 핸드쉐이크 어 기억하네 핸드쉐이크 컵패드 멀티 되는데 주영이랑 절대 못하지 랄프랑 하면서도 개 헤매는데 어떻게 해 레이싱 게임 재밌을 것 같다고? 근데 레이싱 게임도 아 글쎄 나중에 주영이한테 미션 주면 좋겠다 나랑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 하나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이기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 진짜? 내 소원 뭔데? 아니 게임부터 차지하지 소원부터 찾고 있어 무조건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자기가 이길 생각부터 하네 가소롭다 너무 가소로워 일단 트리키타운 반하자 일단 로고 길게 눌러 아 로고가 어디.. 아 여긴 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안 해봤어요 물방울 쏘는 거잖아 뭔지 알아요 여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임이 4천성 밖에 없어 솔직히 여자들이 잘해도 날 못할 수도 있어 에이하여 가입 에이하여 가입 에이 어 하지만 뒤로 아 나랑 바꿔 네?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내가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캐릭터 골라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 이상해 얘 어 너 골라 나 얘로 할 거야 고글보글 안 해봤어 골라 에이 누르고 에이 그리고 얘도 고르는 거야? 어 하고싶은 걸로 오케이 계속 한다 근데 이거 무슨 게임인데? 도마라 어 랜덤으로 갈게요 네 타이니컵으로 갈게 이제 이거는 게임이 랜덤인데 응 어 6점 먼저 도달 시야 응 정말 잘겠지 어 간다 네 오케이 하는 거야 못 눌러 기다려봐 어 무서워 에이 에이가 바꾸는 거 뭐야 테트리스야? 근데 약간 중력 효과가 있는 테트리스라고 해야되나?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알아 이제 이건 먼저 소모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공격도 돼 어 뭐야 무섭게 왜 이래 이건 좀 무서운데 어어 잘못났다 아이고 에? 너도 공격할 때 X랑 B 중에 누르면은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쓸 수 있다는 거 오 오 이런 거 어떻게 이거 망한 거 같은데 나 X 아 감사합니다 나한테 도움 되는 거네 나한테 도움 되는 거네 저기 전기는 나 졌어? 이겼쥬? 왜 나 이겼어? 너 목숨이 까졌잖아 목숨 반개씩 해갖고 땅에 떨어지는 것만큼 반 목숨이 날아나는 거야 눈에 잠이 하나 찼네 어 아니야 견딜 수 있겠어? 어 똑같은 거지 지금? 응 크.. 지렸다 X랑 B는 X 누르면은 완전 고정된 상태에 그게 나아 X 어? X됐다 맞다 아 이거는 다른 건데 이건 네가 이겼다 이거 뭐냐면 뭔 말인지 알지 나는 3개 난 4개, 넌 7개를 낳았기 때문에 저 기준점에 도달하는 게 지는 거야 나 이겼어 어, 이번 판은 네가 이긴 거야 어, 대박이다 무슨 구조? 나 잘하네 자, 저기 위에까지 먼저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거는 진짜 피지컬 대결 블럭 떨궈도 페널티 없어 블럭 떨궈도 페널티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블럭을 땅에 떨궈도 페널티가 없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맨 위에 있는 거 없애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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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한테 공격하나 보낸거야? 존나 늦게 내려가는거야 이러면 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버릴거 버리고 잘 쌓은 탑이 더 견고하게 부실공사가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찾아온다고 주영이도 근데 슬킬금 봤는데 잘했네 잘 쌓았네 나는 거의 지금 강박 아니야? 이 정도 건축은 강박 아닙니까? 진짜로 오히려 좋아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 같지? 전화했었냐고요? 예 뭐라고요? 아니 내 기분 탓이야? 흔들리는 거 같냐? 흔들리는데? 어? 무서워 오빠 나 몰미나 야 이거 3초를 버텨야 돼 2 1 이겼다 왜 이긴거야? 내가 먼저 올라가고 내가 저 기준점에 달아서 3초를 버텨야 돼 이렇게 존나 잘 싸웠다 막판 가서 좀 막 싸웠는데 이겼네 오케이 내가 이겼죠? 응 자 이제 벌칙 딱 봐 언제 안 정했잖아 아니 딱 봐 안 정해놓고 왜 이렇게 이거란 거라도 해야지 보는 재미가 있지 몰라 우리 둘이서 그냥 재밌게 왁자질 거라는 그걸 보려고 하겠냐? 아아 아 진짜 아프다 아 오라고 그냥 아 여보 하나 둘 자 오케이 자 이번에 내가 이번에 내가 이번에 내가 저걸 줄게 뭐지? 페널티 지금 셋 다 해봤잖아 랜덤 어 그치? 어 좀 페널티를 줄게 응 나 스스로한테 어 뭐야? 어 세 판 중에 응 한 판이라도 이기면 응 거기서 게임 끝 그리고 음 딱 밤을 때리건 응 딱 밤을 때려 오케이? 응 알겠지? 간다 똑같은 거야? 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응 똑같은 거야? 응 이기만 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나 졌어 망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템 활용을 못하는 거지 그니까 줄기 아이템 쓰면은 그 블럭 고정된다니까 엑스 버튼 지금 안 누르고 있잖아 아 엑스 답답하셨죠? 죄송합니다 이런데 어? 왜 저기 이렇게 떨어지고 난리야? 시청자들이 답답하고 이런 건 신경을 쓰지마 그냥 응 너가 나랑 비등비등할 정도로 싸와봐 알았어 나도 진짜 잘하고 싶어 이거 왜 안 돼 오빠? 내가 말했잖아 이건 블럭 버려야 된다고 근데 너무 많이 버려졌어 나 글렀어 먼저 가 나 글렀어 오빠 공격 아이템 누가 했어 공격을 너한테 썼잖아 내가 아 무섭네 아이고 아이고 뭐 이따위로 되냐 엑스는 공격이고 비는 아 엑스가 비 엑스가 나한테 좋은 거고 어 비가 나한테 이제 상대방 공격하는 템이지 지금 너한테 안 떴잖아 나 이제 떴다 맞아 이렇게 일자로만 세워도 되나? 이게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뭔가 될 거 같은데? 뭔가 될 거 같은데? 아 제발 이거 아니잖아 조용히 해 아까 더 못해진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 지금 약간 나 말렸어 오빠 뭔가 말렸어 지금 이 페이스에 망한 거 같아 어떡해? 알려줘 어쩌긴 어쩌게 좆바가 지금 그니까 아니 어떡해 어떡해 아 아 존나 견고하게 잘 싸웠다 오빠 어떻게 그렇게 했어? 나 어떡해 망했어 이거는 중력을 이용하면 돼 아 아 아 자 일단 첫 라운드 이겼죠? 아 개 잘했다 진짜 개 잘 싸웠다 그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아 이번엔 관자놀이 때리면 안 되나? 조용히 해봐 이거는 목숨 있어 하나하나 놀 때 진짜 견고하게 놔야 돼 아 그렇게 말하니까 무서워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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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빨리 싸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견고 일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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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공격 공격 아아 치사해 안보여 안 보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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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러분들? 저기다 걸쳐놓은거 먹어라 뭐야 피아노야? 아니 넌 되게 바본게 지금 아이템 활용을 아예 안하고 있어 어떡해 X랑 B버튼 이게 너한테 딱 돼있을 때 눌러야지 상호작용이 떴을 때 오케이 이제 아이템 쓴 방법 알겠지? 하나 더 보내줄게 아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오 근데 목숨 하나도 안달았네? 아 이게 떨어지면 목숨이 다는 것이야? 그렇지 목숨 달았네 지금 그니까 오빠 말하자마자 아 나 넘어질 것 같아 아 오빠 나 살려줘 어떻게 하지? 아니 조용히 해봐 목숨 채우는거 지금 X버튼에 있네 X 네 목숨 하나 하자 와 X버튼 내가 오히려 도움 줬잖아 저거 지금 하필 긴거 떨어질 때 내가 아이고x3 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자 잘 가시길 나 이거 마지막 한판이야 이미 줬잖아 내가 내가 아 근데 한판이야 이게 아 잠시만 내가 2연속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니컵 내가 먹었다 관자놀이 맞을래 그냥 여기? 어디야 여기가? 아 아픈데? 관자놀이 된다 으아 아까 나 유일하게 이겼던거 루피사드라는거 뜻이지? 최대한 블럭을 많이 소모하라고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볼까? 오 됐다 아! 아! 오빠 나 놀랬어 아! 이거 잘하면 지겠다 321이야? 뭐야? 넌 이미 지금 되어버렸잖아 내가 말했잖아 게임 설명했잖아 어 저 이겼어요 나 이긴거? 나 이긴거 아니지 너 지금 블럭 몇개인지 니가 니 눈으로 세워봐 너 지금 블럭 몇개 쌌냐? 여섯개 여섯개?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여섯개만 더 쌓으면 두개만 더 쌓으면 너 이기는거야 그니까 저 줄 닿기 전에 최대한 블럭을 많이 쌓아서 이득을 취해라는거야 이해가냐? 이렇게 최대한 나에게 기회가 없나봐 이런식으로 아니 이미 아까 알려줬는데 얘가 못알아본거야 미쳤지 나 지금 클라스 미쳤지 잘하는거 알겠으니까 빨리 끝내줘 어머 어떡하냐 야 몇개 차이나냐 보자 나디 하세요 나디 나디 하세요 나디 자 다음게임 자 이거는 저기까지 올라가는 뭔지 알지 3초 버티기 목숨 없어 버려도 돼 레이스야 빨리 싸야해 빨리 싸야해 이거 이거 짱시려 이거 이거 죽이는거 어떻게 공격이랑 이런 것도 쓰라고 나 말했잖아, 분명히 난 너 공격한다 얘를 없애줘, 세모난 거 뭔 소리야 못했다 왜 오빠? 나 잘했어 지금 아니 뭔가 좀 방금 약간 좀 지능 수준 아아아 가자마아아악 가자마아 리액션이 EBS야 EBS 아 조용히 해 짜증난다 흔들리지마 너무 견고하게 잘 싸왔고요 아 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래 나 딱 균형을 봐, 균형 알았어 5와 10을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이것도 넌 지게 생겼다 야 그니까, 망했다 아 왜 이렇게 먹겠지? 저 정도면 일부러 저러는 거 같다고 혹시 그런 게 있는 중력이 뭔지, 중이 뭔지 모르고 아 미안해 중력이 뭔지 몰라, 얘 진짜 미안해요, 나도 안 이루고 싶은데 아 진짜 안 이루고 싶은데 아 진짜 안 이루고 싶은데 안 이루고 싶은데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진짜 미안해요, 나도 이러시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아 나 너무 속상해요, 미안합니다 공격하는 거 없어? 오빠 공격하고 싶고 상호작용이 떴을 때 하나 그러잖아 반지름을 모르는 중력을 모르는 애저 커트리버 응 나 진짜 약간 살짝 포기했어 잘 가지게 와, 오히려 좋네 너는? 과연 그럴까? 와, 말했잖아, 부실공사 하지 말라고 진짜 개부실해 지금, 미쳤어 오빠 나 망한 거 같아 그냥 맞을래 그냥 맞을래 저 안 보여줄래 아 사람들한테 이런 꼬라지도 안 보여줄래 아 진짜 게임하기 게임하면 안 되는 성격이야 그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너가 게임 잘해주고 싶으면은 끝까지 해봐야 돼 그래서 뭔가를 느껴야 돼 확실 효과라는 게 있어야 돼, 진짜 없잖아? 그거 없으면은 죽어도는 게임 못하게 되는 거지 나 게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 게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정말 너는 진짜 너는 약간 노각대가리야, 노각대가리 어 물렁뼈대가리야 아 진짜 이거는 맞아야 돼 이거는 이건 세대 맞아 진짜 아 왜 세대야, 한 대만 세대 세대 대신 관자놀이 때릴게 으악 주영아 건강만 으악 안돼 아 아프다 차라리 이마? 알았어 이마 이마 돼 이마 돼 아 한 대만 알았어 이마 돼 한 대도 한 대도 저 관자놀이 맞을래? 이마 맞을래? 이마 맞을래? 으악 간다 이제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원래 아니 너는 진짜 이 정도면 정말 진짜 배려해 준 거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 오락실에서 체어 샷 맞으면서 게임 배웠잖아 알지 여러분들 어지러워 우리 때는 오락실에서 체어 샷 맞으면서 배웠어 난 오락실에 안 갔어 난 아 진짜야 어 다른 게임 해 응 자 오케이 다른 게임 갈게요 자 이것도 하나의 싸킥 게임인데 응 아 안되겠다 이거 노딱먹었었어 전에 전에 나 이거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응 얘네들이 좀 유두랑 이게 중요 부위들이 막 덜렁거린단 말이야 속이 장난 아 노딱먹었어서 안 돼 생각하니까 노딱먹어서 안 될 거 같아 다른 거 할게 여러분들 어 커몬베이비 그때 했었는데 너무 개발리지 않았냐? 아니야 비슷했어 우리들이 나 배드했어 해 아 진짜로? 응 알았어 대신에 어떻게 하는지 잘 설명해 X 눌러 X 나 렉이라고 표현하다니 어 얘로 할게 어떻게 선택해 오케이 뭔지 알지? 초록색이랑 빨간색은 ABABABA ABABA 어 그냥 갈기는 거야 알았어 시작 아 나 진짜 봐줄게 3초 봐줄게 1 2 3 간다 6 3 퍼 Muk 아 이겼다 그렇지 아 진짜 잼민이들 보는 유튜브 채널 하면 잘할 것 같아 맞아 리액션들이 참요 왜 저러지 이게 이런 느낌이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건 좀 타이밍 필요해 , ABABABA 하다가 어 저 끝에서 파란색 어 헐 나 간다 주영 차례 오케이 가자 가자 친구야 어 뭐야 왜 어떻게 저기서 누르라며 꾹 눌러야되나 아니야 둘 다 타이밍 제대로 못찾았어 아이고 씨발 야 이건 둘 다 줄친거 같다 아 이건 둘 다 줄였다 마지막 도전 넣어 가자 친구야 가자 우리 할 수 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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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점프 대회에서 해야돼 저거 도움 다 껴야되거든 아 둘 다 못했다 이건 다시 하는거네? 한 번 더 재도전 이렇게 아 오케이 뭐야 왼쪽 잠깐 가자 가자 자 끝을 나게 олов Привет 치 게임 잘하자 좀 못한거같아 최저치인거 같애 가끔 뭐지 왜 페일드가 나오지? 아 하고 떨어질 때 딱 눌러야 되나? X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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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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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친구야! 오! 넌 이번에도 이겼어 헐! 나 게임 되게 잘한다 콩게임은 둘이 약간 좀 삑아치네? 나 목숨 다섯 끼고 너 목숨 여섯 끼야 지금 나 잘한다 알겠지? 해피랑 때리기가 있어 빨간색 해피 예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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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 폭력적이야 습관나 조용히 해 그런건 하지마 야라 이게 야이시발년아 야coins 돼지세X야 야 Square 피쳐 피쳐ピ쳐 피쳐 피쳐 jaPat 잊어라 돼지새끼 오케 오케이 야히 ㅅ람여나 한 대 때렸죠? 돼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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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새키 어허허 잘피하네 아 왜 이렇게 잘피해? 어 시간차로 니가 져 지병 아 왜 때릴라 그래 아 존나 웃기는 기울어지면 이제 A 광클 오케이 오지마 오지마 아 미는 거야 이게 사람을? 어 다시 점프 어떡해 나에게 기회가 없네 끝난 거 없지 아 이겼다 아 힘들어 팔 개 아프네 게임 무적기 이거는 그 흑인 아저씨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때리는 건데 중간에 저 아저씨가 약간 게임 체인저야 그래 회복하라 레디 쏙 아 씨 씨발 어머x2 왜 짜증나게 해 나를 자 흑인 아저씨 온다 누가 먼저 쳐 맞을까 자 어 깨지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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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온다 온다 옅다옅다 옅다옅 으흐흐흐 어 너 때려줘 너무 꼭 친구, 나갔어요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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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겠지? 와 0.2초 차이 근데 모모카는 기여도가 1도 없어 나는 저 추장 뺨 두 대 때렸거든 아 때려야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시간 초록하는 거 상관없어 너 지금 목숨 4개고 나 목숨 5개야 이거 이제 리듬 액션 게임 총 3개가 있어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나을 때 그냥 저거 공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내 거 안 나와 아 조용해 아 조용해 봐 왜 땀따따 하는 거 내 맘에 있다 오빠가 조용히 해 당신 왜 진짜 방해하고 싶었으면 초, 빨, 파, 초, 빨, 파 이 즐랄 했겠지 너 그거 뭔지 알지? 돈 셀 때 옆에서 돈 다 짱이 헷갈리는 거 같아 너 3, 나 4, 목숨 4개 간다 아 시발 좋겠다 다 떨어지고 아 시발 오 이거 진짜 주행이 이겼는데? 제발 이기고 한 번만 이기고 싶어 제발 나에게 소원이야 이거는 둘 다 올라선거야 이건 둘 다 똑같은거야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돼 각도 맞춰서 아 목표가 310미터로 넘어야 되는데 283미터밖에 못 간거 같아 아 오케이 각도 조금 45도 정도 때? 뭐해? 너무 땡겼다 아 뭐야 이런거 몰랐죠 지렸다 이거 이거 무조건 3יט한다 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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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라인 통과 314M 너? 제발 잘하고 싶다 뭐해? 못 누르는 거야? 아니 그 상태에서 딱 누르고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이 질환한 거야 너 목숨 두 개야 이건 진짜 간단해 줄넘기야 줄넘기 알았어 잘하고 싶어 제발 잘하자 제발 잘하고 싶어 왜 그래? 왜 그래? 너 때문에 자꾸 나도 그러잖아 왜 그래? 아니 잠깐만 빨리 안 일어나 얘가 왜 이래? 어? 이건 둘 다 뒤졌는데? 아니 이거 둘 다 뒤졌어 이건 둘 다 병신이었어 근데 나 목숨 세게 너 목숨 한 개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죽지 말자 한번만 왜 이래? 왜 이래? 너가 자꾸 헷갈리게 해 나를 아니 옆사람 영향 받음 진짜 아 반박 박자 엇박 주는 거 X같네 엇박 주는 거 개킹받네 진짜 김중형 살짝 불안하죠? 아씨 제발 불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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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버렸죠? 통닭구이 됐죠? 전기 통닭 됐죠? 뒤졌죠? 뒤졌죠? 그냥 피카츄 그 자체죠? 오케이 목숨 다 달면 너네 이제 또 맛박 세대만 해 아 왜 세대야? 세대지 잘 가시게 자 잘 가시게 이거 때려 이거 어? 아이 이마 가야지 아 이마 너무 아프다 그럼 턱 아 턱 싫어 여기가 입술이랑 턱 사이 아이 싫어 왜 여기 때려 거기 한 대 아 저 다른 거 때려 두 대요? 아아 막판 마지막 한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잘 때 목 조를 거야 아 진짜로 네 이 정도는 해야 돼 형 그냥 합복적으로 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오빠 컴온 베이비 또 해 컴온 베이비? 어 아이 노잼이잖아 나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어? 딴 게임 해야지 알았어 다른 거 해 아 아파 아 너를 때리자고요? 이번 연도에 못 할 거 같아요 아 아 힘들어 얼마나 아프다고 아니 얼마나 아프다고 누가 오빠를 세게 안 때렸구나 존나 아파? 응 얼얼해? 어 오히려 좋아 얼얼해야지 아까 핸드쉐이크인가 뭔가 그런 거 아니 그거는 둘이 협동하는 거라서 좀 노잼일 듯 약간 이제 때리는 거 그만합자 그만합시다 때리는 거 그만하고 어 어 좀 잼 난 거야 잼 난 거 응 철권은 있긴 한데 철권 하면 안 될 듯 왠지 어 운이는 오 이즈 너의 애옥수구 이게 멀씨가 마그레스 미니게임이 전국이네 아니 마귀 하 하 ㅋㅋㅋㅋㅎ 존나... 존나 얘 씨 병맛이다. 씨 똥겜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감사합니다 사이다님 아 얘 씨 똥겜인데 주영이랑은 이런 똥맛이 맞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 맞지 맞지 아니 나 주영이 미션 한 번 주고 싶다 진짜 10만원 미션 내가 주는 거야 현금으로 근데 어떤 게임이 있어 그 보스 잡는 건데 그거를 한 시간 안에 하면은 10만원을 주는 거지 그런 걸로 하면은 진짜 금방 늘 것 같긴 한데 맞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컵패드는 에바야 컵패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잠깐만 왜 눌러놓는거야? 가운데에 맞춰서 둘이 방해할 수도 있네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와 설마 이거 다 채울 때까지 해야 돼? X같은데 게임? 이 게임 일단 좀 참고 게이지 다 채울 때까지만 할게 근데 이건 계속 누르는 게 오히려 이득 아닌가? 맞잖아 계속 누르는 게 이득이야 뭐야 X나 갈기는 게 짱이네 맞잖아 안 들어간다 하나만 걸려라지 하나만 걸려라 아니 근데 농구게임에 병신같이 아 나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오케이 나 이겼고요 이렇게 하는 거네 다음은 뭐지 동전 떨어지고 나서 누르는 거였어 X발 병만 X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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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화면인 줄 알았어 오케이 다음 게임 어? 뭐지 이거? A B 어떻게 움직여? A B 잠깐만 이거 A B 아 이거 뭔가 그 단어 만들어야 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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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T 뭐 뭐했어? 어떻게 한 거야? 아 아 아 이거 단어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주영이 얘기했다 F D 어딨노? G H D D D E E E E E E E E G 어딨노? G? G 어딨어? L M M 와 L G E F C D E F G H H B 아 좀 조용해봐 H 어딨냐고 H Q 아 하지 말라니까 H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니까 H R 아 가만히 있어 H I J J J J J J 여깄다 J J K S S K T N J 아니 말로 안하니까 헷갈리잖아 N N O O O O O O P P P P P P 야 P 어디있어 P 어디있어 P 어디있어 P P 아니 P 어딨어 주영아 가져가 P 어디있어 어딨냐고? 어? 어이 ㅅㅂ 야아아아아아아아 하아 오케이 야 이거 다트다 어 너 너 던져 뭐? 뭐야? 야아아아아아 뭐하는 건데? 다트 어떻게 하는 건데? 다트 어떻게 하는 건데? 다트 어깨야? 던져 모르지 너도 응 다트으로는 우리 어깨 동점 아아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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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저기 저기 세우는 거구나 아 ㅅㅂ 야 아아아 어 이건 내가 이겼다 저기랑 좀 더 가까운 게 이기는 거야 저 가운데 우리 사이 깃발 있잖아 어 재밌는데? 응 가봐 딱 딱 우리 수준이다 왜 뭐야? 뭐야? 뭐 뭐 이겼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려 안 눌려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뭐 아무것도 안 눌렸어 그럼 운인가 봐 어 이건 뭐지? 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몰라 뭐 뭐 했지? 나 방금 뭐 했지? 어 방금 그냥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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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는 좌3353단 야무지게 돌려야지 지영아 무슨 맷돌가냐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씨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이거 잘하려면 이렇게 놓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게 훨씬 더 나아 이렇게 응 이렇게 이 배때기 돼지야 나도 알아 나 뭐야 이거 아까 그거네 찝는 거 먹을 것만 찝는 건가? 어 먹을 것만 찝는 거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야 야 먹자 먹어 아 그런 이상한 소리 내지 말라니까 아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니까 야 하지 말라고 아 같은 종류만 가야 돼 같은 종류만 지영아 같은 종류만 간다고 그거 이제 알려줘 곡식 같은 거 수박 같은 거 해버리면 안 돼 중간에 딱 파이류만 얍 아 수박은 더 깎는다 주영 못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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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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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3대0 개발렸죠 어 이거 뭐야 무섭다 갤러그다 갤러그 아 아 아 뒤졌어 한 번 더 목숨 안주네 오케이 목숨 하나 더 주네 아 더 많이 잡는 거야 갤러그 갤러그 와 갤러그가 좀 빡세네 뭐 이거 쟤 망 두 거 버려 벌려 다 만만 아 다 지금 총알 페링 가능해요 오케이 이겼다 어? 목표 시간 됐을 때 누르는 거 21초에 딱 됐을 때 누르는 거 이건 진짜 그 순간 그거야 너 이거 주면 딱밤 제대 둘이 합쳐서 그거야? 아니야 둘이 합쳐서 하는 거 아니야 뭐야? 내가 더 늦게 눌렀어 아니야 네가 이번에 이긴 거야 이게 17초인데 먼저 누른 사람이 딱 생기잖아 그럼 뒤에 사람은 시간이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딱밤 맞아야겠죠? 안 때릴 거라며 이제 이제 진짜 실전? 실전? 간다? 그러면 한 게임당 딱밤 한 데로 가자 알았어 다섯 게임 다 주면 딱밤 다섯 대야 진짜 간다 울지마 알았어 나 이거 진짜 생각 때릴 거야 간다 공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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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알아야지 언제 튕겨지는데 아니 에이 왜 이래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언제 봤다고 아니 잠깐만 아 시발 내 공 아니 저리 가서 해 아 내 공 네가 오지 마세요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이씨 죽었다 초등집 그만해라 오케이 으흑흑 오케이 이건 내가 이기겠다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뭔 짓 한 거야? 시끄럽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와 진짜 공이 거지같이 난다. 아니 내꺼랑 헷갈리게 뭐해? 아 짜증나 진짜. 아 저기 가서 해. 응. 여기서만 놀게. 넘어오지마. 오케이 나 더블 사이즈 나이스. 더블 사이즈. 더블 사이즈. 더블 사이즈. 오케이 사이즈 업. 더블 사이즈. 어 잠깐만. 게이지가 니가 좀 더 밀었네. 오 뭐야 뭐야. 오 지렸다 지렸다. 지렸다. 나이스 아이템의 힘으로. 자 한 게임 이겼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게이지 차이 보이시죠? 아 시끄러워 진짜. 뭐야 뭐야.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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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번째 번 이겼습니다. 사실 재밌는데 이 게임이? 근데 플래시 게임도 요즘 이렇게 안 만들잖아 곡식은 절대 터치, 노터치 곡식 노터치 야채, 채소, 과일 안 받아요 파이만 받아요, 도너스만 받아요 야채 안 받아요 지금 딱밤 3대 정립입니다 2대야 3대야? 3대지 40이 더하기 53점왕 56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뭔데? 하는 방법은 왜 안 하려냐? 아 이게 방향키로 밖에 안 된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아, 잠깐만 하나라도 못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우리 이게 안 되지? 이게 아예 안 먹어, 여러분들 이거는 이 게임은 그냥 빨리 키보드 해갖고 넘길게 응 98 41 더하기 21 62 62 62 더하기 24 85 74 아 아 개이 개 짜증나 87 아 이거는 그냥 무효로 할게요 네? 세대 딱밤 3대 정립입니다 응 뭐야 아 이거 피하기 아 이거 피하기 하하 딱밤 4대 정립이야 마지막 게임 하나 아니야, 됐어 그냥 저기 아, 4대 아, 왜? 마지막 게임 아까 그거 그냥 무효로 친 거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아까 한 대라도 때리겠단 마인드? 아니, 아니, 무슨 해 아니면 한 대 더 맞게 4대 응 4대 1대 2대 3대 4대 아, 맞다 4대다 아, 더 때리고 싶네, 왠지 1대 3대 꼴까기 4대 나 물 좀 줘 아 아, articulated 어때 아見 아니 이 시끼 Babe 야, 홍났어 왜? 이 시끼가 뭐야 얼음물 있어? 얼음물? 없어. 포카리 먹게. 안 줄거야. 에이. 왜? 알았어. 딱밤 한 대 갔다와. 딱밤 한 대 갔다와. 나 한 대 때릴 수 있어. 한 대 맞아줄게. 아니. 투명한 컵에다가. 응. 여기서 저기 포카리 타서 먹게. 적정량의 물을 갖다 주세요. 응. 응. 딱밤 때리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대 때리고 해주려고. 마지막은 스윗하게 포포로 마무리할 만도. 한 대 끝까지 딱밤 때리네. 아이. 그거는 진짜 인방정신에 어긋나는. 진짜 그거는 인방정신에 어긋나는. 정말. 어. 반열의 짓이야. 어. 반열의 짓. 반역의 짓이야. 진짜. 응. 응. 오히려 인방정신이야. 그런데. 아니. 아니. 방이 세세요? 응. 여기다 타먹어. 이거 뜯어왔어. 아니.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지 말라고. 얘 약간 우는 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 씨. 아니야. 나 이거 잘 못 때린단 말이야. 하지만 안경 썼다고.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옷 입어서 때리겠어? 어어. 이상한 짓 하지마 진짜. 진짜 때려. 은근히 맵네. 응. 가속도. 예전에 그 양세형. 그 저기. 뭔지 알지. 양세형이 이제 딱밤 때리는 거. 그래갖고 여자 ㅈㄴ 썩에 빡 때렸잖아. 그래서 양세형 찐댐블이고. 뭔지 알지 여러분. 그거 슈트에 많이 나오잖아. 양세형 채수빈. 대갈빡 개 세게 때리는 거. 그 원래 1L짜리니까 한 반만 따도 돼. 느낌 맞네. 뭐고 저거. 포카리 타먹는 거. 이거 군인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먹는 거. 그러니까. 포카리 가루 개 좋아. 응. 그치 군인대에서 엄청 먹잖아. 저렴하잖아. 맞아 보급으로. 저렴하잖아 포카리 가루. 응 응. 그래서 먹는 거야. 싸서 이걸로. 맛이 똑같아. 그리고 간 조절 가능해. 응. 이래야 부자 된다 여러분들. 어? 지독하대.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와. 군방인입니다. 아유 주무셨어요. 어쩌세요. 나이질 어서온나. 독하다 독해. 독하다 독해 진짜. 이래야 돈 모아. 이래야 어린이집 차리지. 맞지 맞지. 음. 마라탕 4만원. 항상 4만원. 음. 제육 900g. 응. 제육 900g. 응. 아 진짜 주영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나 잘해. 뭘 잘해. 카트라이더 할 거야. 그래 카트라이더 하자 차라리. 카트라이더 근데 둘이 어떻게 해? 아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응. 나 카트라이더 BJ 할 거야. 치. 성장 스토리 쓸게. 응 안 돼. 원은 안 해봤지만 투노 할 수 있겠지. 응. 절대 못해. 에이. 오 액박 안드로이드. 오 나중에 모바일이랑도 연동되나 보네. 오 제티. 에이. 마우스 커서 존나 크다고? 그러게. 베이플. 베이플. 이렇게 버섯이랑 막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주영 데리고 그거 하면 존나 웃길 것 같아. 사람 많이 모아갖고. 그 뭐지? 어몽어스 하면 개 웃길 것 같아. 정치 존나 당했는데 말빨 딸려고. 이러다가 그냥. 정치 개같이 당해갖고. 한 판을 못 다녀. 뭔지 알지? 그 뭐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포스터 걸렸는데. 연기 개같이 못해갖고. 한 방에 그냥 정치 당해가지고. 개같이 따이고. 어. 그럴 것 같아. 왠지. 그니까. 마피아 게임이야. 온라인으로 하는 거. 음성을 하면서. 그리고 네가 게임방송 앞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줄게. 응. 나도 게임방송은 정복하지 못한 분야야. 응. 진짜. 정복할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응. 게임방송 할 때. 응. 진짜 그거 하면 안 돼. 어? 너가 멘탈 나가고 너가 재미없어 하면은. 응.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난 지금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응. 니가 나중에 게임방송을 해. 게임 방송 하는데. 응. 네가 너무 못하는데 채팅창에 아흐아흐 이러니까. 그거에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아 어떡하지. 아 왜 이래. 아 짜증나. 아 진짜.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나 여러분 나 죽을게요 그냥. 막 이 지랄하는 거 뭔지 알지. 아. 어 알았어. 딱 딱 네가 잘하는 거. 근데 나 내 방송에선 좀 깡패야 괜찮아. 요 방송에서만 그래. 그렇게 하잖아. 그 지랄하면은. 보는 사람이 개짜증나 진짜. 오케이. 어. 겉으로는 아흐아흐 이래도 속으로는 아 저 시발년이 이런 생각들어. 진짜 거짓말한다. 왜 속마음 얘기해. 아 속마음 얘기 안 하지. 응. 속마음 아니야 이거. 맞어 괜찮아. 속마음 아니야. 나도 그럴게. 겉마음이야. 갔 Clins. 역시 악마 색깔. 잠잠cast. 아 겉마음이야 겉마음 속이 아니라. 자 애들 니 안 자니까 죽어도 안 자네 안 자 그니까 애들 원래 나랑 같이 잘 시간이잖아 지금 패턴이 정해져 있어 애들은 약속이 오는 적이야 나랑 진짜 비유 잘했네 나 죽을게요 맞아 의지를 할 거야 100% 나가 뒤지라고 하면 아 나 내가 뒤질 거야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아 뭐야 짜증나 왜 이러면서 이제 게임 안 해버리는 거지 너무 미리 스포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말은 그러면 오빠 나 내일 게임 방송 할 테니까 옆에서 지켜봐줘 내가 초대할게 그러면 500개 쌓아줘 내 방송에서 알았어 왜냐면 나도 합방비 줄게 500개 500개 진짜 디스카운트 존나 해준 거야 저기 구석탱이에서 해줘 같이 내일 저 게스트 방송 있어요 아 시발년들 꼭 우루란코트 만든다니까 깜짝이야 아니 닉네임 말이야 주영 남편으로 아 시발 여자들 특 아이디 만들 때마다 뭐하라고 뭐하라고 하트부인 할 거구나 하트 붙여서 뭐하라고 하고 PC방 가서 뭐하라고 하면은 하트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부인 남편 이지랄 존나 해 코트 부인 할 거야 여자 특이야 이거 하남자 특이지 그것도 하남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성남자들은 안 하지 참고로 저를 마누라 하트로 전향했습니다 이 사람 가보세요 노래 허는 코트 좀 더 재밌다 닉 뭐할까 엔저TV 아 예봐요 주영 남편이 재밌대잖아 안돼 아이씨 그래 다른 거 해 주영 남편 개야봐요 어 BJ 붙여사라고? 어 BJ 붙여사 하자 그냥 아 시발년들이 미친새끼들 아니야 BJ 코트로 해 BJ 코트 안돼 왜 또 안될까 또 특헌 너래노 그와중에 주월이야 아빠래 안돼 특헌 너래노 허 아 니 추천 좀 고트 BJ 노래하는 고트 어때 아 고트도 노래했던 고트 고트 해봐요 아 아 아 아 아니 뭐하지 에저TV 스위시 마냥 조개 수집가 성지 라이더 성지 라이더 성지 라이더 딸베헌터 베네밀 라이더 딸베헌터 아마 그거 안될걸 와 딸베헌터 어 타지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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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타지마주고 이거 칼에 있어니까 아니 레이싱게이니까 노잼일거 같아 이씨 오토바이가 아니니까 유명라이더 아 뭐 없을까 면허있음 이런거 같아 아 오토바이 있대 오빠 딸베움 어 그래 에? 아 할 수 없대 딸베라는게 딸베라는게 직업 비하하는거잖아 어 무면허 라이더 유면허 라이더 유면허 라이더 아냐 유면허는 좀 뭔가 너무 그치 어 이새끼 반성한 기미 1도 없다고 어 어 딸베운터 딸베운터 웃기네 아 이름 딱 듣자마자 나 예전에 롤 닉네임이 청라 투마디에 코잠트지였거든 아 아 그거보고 사람 존나오셨는데 그거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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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철구가 철자구지였고 내가 코잠트지였어 어 청.. 청.. 라.. 투마디 코잠트지에 뭐라고? 아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코잠트지라는건 좀 아닌거 같아 어 어 어 청라 조용기는 예바나 3옥타브 크락션 청라 불팟다 조용기 정도야? 개돼지 운 어 그 뭐지? 어 청라.. 도톰하디에요 도톰하디 존나 우면너가 죄냐 하 우면허는 죄다 이렇게 우면허는 죄다 아 이거 띄어쓰기 안될거야 운전시 면허는 필수 이런거 아 아 이뜻니다 아 아 면허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신속 정확 면허필수 40 언더 어 에바야 이거 흠흠 이건도 잼 뱀인 일종 보통이래 웃긴데 뱀인 일종 보통 아 닉이 뭐라고 그냥 아니 근데 카트같은 그런 국민게임은 진짜 닉 잘 정해야돼 맞아 맞잖아 응응 어 재밌게 하면 좋지 뭔가 시대를 안타는 닉네임 해야될거 같아 응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면허, 벌금형 무면허, 벌금형 아 뭔데 이건 좀 뭔가 좀 에바인데 범죄자 같아 아니 나 무면허, 나 벌금은 안 나왔어 나 무면허 그 저 뭐야 훈방조치였어 무면허 훈방조치 자랑이다 자랑 성지고 라이더 어 그래 오우나 아 철학원 장명수 완농 금양특구는 메노하자 띄어쓰기 안된다며 R160G 있어 내 바이크 해봐 해봐 확인 근데 이거하면 진짜 개씹틀따기로 지랄할꺼야 틀따 맞아 BMW 5은하 해 BMW 5은하 해봐 확인 BMW 5은하의 품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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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아 옛날 카트 시발 와아 카트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있을거야 컴퓨터 전산실에서 뚝뚝 끊기는 컴퓨터로 카트라이더 했던 극이여 물팔이 쳐맞고 그냥 좌우 존나 눌러가지고 물팔이 탈출하는 극이여 아이템전 시간 그 대기실에서 친구길이랑 게임할때 강박 걸려가지고 육육육 누가 처리를 지금 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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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기존나게 하는 거 진짜 오래됐다 이 게임 가자 아 응? 슬슬 킹받네 왜왜왜? 아니 프로로그 계길잖아 이거 응 아 이런 거를 배워야 되나? 원작에 가까운 존나 쉽죠? 주행해봐 아 너 할 줄 알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 아니 321 부스터는 알잖아 띠 띠 띠 할 때 딱 누르는 거잖아 몰라 설마? 출발하는 거잖아 우와 그렇게 지른다 이런 튜토리얼 해야 돼 아니 카트 할 줄 모르는 사람 어딨다고 야 이건 솔직히 진짜 우리 엄마도 해 카트는 전국민 게임이야 이미 전작이랑 똑같아 느낌이 전작이랑 완전 똑같아 느낌이 전작이랑 완전 똑같아 이거 우리 할머니도 하는 거다 게 쉬운데? 전작이랑 완전 똑같아 전작이랑 완전 똑같아 전작이랑 완전 똑같아 아 이런 거 계속 해야 되는구나 아이템 사용 컨트롤인 거 뭔지 알지? 아이템 좀 많이 했어 스피드 좀 많이 했어 나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아 게임은 아예 연결이 없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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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안 알려줘 이 씨빵녀아 병신 개새끼야 이거 눈이 개신놈 아 너무 쉽다 아 인성라이드 ㅈㄴ 땡긴데 여러분들 다음에서부터는 컨텐츠 하나 더 생겼다 인성라이더 가자 어 카트라이드2 나왔잖아요 드리프트 12일날 출시됐는데 거짓말처럼 유저들한테 지금 관심 못 받고 밀려나고 있어 아 근데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니까 진짜 그래픽 개 깔끔하다 오히려 잘 됐어 왜냐면 카트라이드1에서 고질적으로 못 고쳤던게 자체 엔진을 썼기 때문에 모니터를 60프레임으로 쓰는 애들이 모니터 60프레임과 모니터 144프레임이 둘이 붙었어 그러면 쳐맞고 누가 더 잘 날아갈까 144프레임이 더 잘 날아가 60프레임은 오히려 좀 더 잘 버텨 응 너 프레임 뭔지 알아? 응 프레임 뭔데? 30프레임 60프레임 그 뭐냐고 그 초당 찍어내는 거 아바타보다 내가 얘기해준 거잖아 원래 몰랐잖아 맞잖아 어?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를 하고 있어 근데 프레임 뭔지 원래 몰랐잖아 알았어 알 수 밖에 없지 우리는 그걸로 매주 작업들을 하는데 그걸로 돈먹고 치 그럼 니 모니터 지금 미나전 사류로 사는데 그럼 니 모니터는? 내 모니터 뭐야? 니 모니터 관심 없어 몇 프레임이야? 몰라 관심 없어 아 그래? 알파노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악당스때 영상만 잘 보고는 그만이야 차량 휠드를 고를 수 있고 부스터 색깔 정할 수 있네 번호판 넥슨 난 언제 해? 어 너 이제 너에게 지옥이 올 거야 왜? 왜냐면 너한테 미션 주고 이걸 깰 때까지 못 자는 거나 아니면 그 시간 안에 깨면 내가 10만원 주는 걸로 할 거야 그게 뭐냐면 내 방송에서 이따 6시 하자 그게 뭐냐면 그거야 그 저거 면허 따는 거 뭐라고 하지 여기서 여기서 L2 얘네 기억나? 라이센스 라이센스 난 아이디도 없었던 사람이야 라이센스 어? 이거 오오 이게 이쁘다 나 이거 할래 이게 멋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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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뭐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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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패스 게임 변경 아 이렇게 있어 게임 일단 매칭은 안할게요 어 이거 이제 배틀패스 같은거 음 레이싱 패스 레이싱 패스 챌린지 말고 그게 어딨지? 그거 따는거 어 매칭 취소 매칭 취소할거야 매칭 취소할거야 매칭 취소할거야 매칭 취소할거야 시발년아 아 왜 이걸 이렇게 해 안재미있어 아니 재미있을려고 하는 얘기 아 시발 취소했는데 되네 아 거지같네 게임 뭐해 해 한판 해 오 드리브트 할 줄 알지 어떻게 어떻게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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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트 쏴야지 쭈오 어디야돼 오오 왜그래 아 드리브트 할 줄 모른다 아 여러분 드리브트 할 줄 모른다 조용히해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오 근데 1등이야 에이 왜 이렇게 시키고 난리야 아니 아니 아이템 날아올 때 호우 뭐한다 에이 나와 이 똥깔아지야 휴 이렇게 하는 아니 드리브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고 가는거 해야지 알았소 아 귀척하지마 싸대기 존나 말이야 닥쳐 이렇게 해가지고 땡겨 호우 아 그런거 좋아하지마 진짜 오빠가 헷갈리게 했어 뭐하냐 치잇 쏴 그렇지 뭐야 아 어떡해 이거 잘못쌌다 아 미안 조용해 잘 몰랐어 우주선은 1등한테 쏘는거야 아 진짜 그거 좀 쏴 루프트 쓰고 주영아 너도 이제 31야 어쩌라고 난 31란 얘기 들으니까 순간 지금 빡쳤었죠 아아 아 아 예에에에 주영아 너도 이제 사우자 하나라니까 왜? 아 여자부대도 아니고 자꾸 막 이상한 입으로 키야키구 하지말라니까 왜 그러냐고 나 진짜 듣기 싫어서 그래 알았어 나 몇등이야? 아 오늘 왼쪽에 나와 있잖아 안보여 보여줘 아 게임할 때 순간순간 그런거 알아야 돼 어 왜 앞에 아무도 없어 등장 아 뭐야 날 엿먹였어 친구가 없어 그럼 떼 어떻게 떼는데 누르던가 알았어 와 드리프트 드리프트 부스터 못 쓴다 조용히 해줘 좀 시끄럽잖아 드리프트 부스터를 못쓰네 나 살면서 두 번 밖에 안해봤어 중학교 때 일단은 레드팀 우승이라서 팀빨로 이겼죠? 이겼어 첫 승 적립 감사 자 그럼 이제 주영이 이제 그걸로 갈게요 맵 따는거 어떡하지 여러분? 라이센스 오 라이센스 있다 그래 라이센스 잘 찾았네 타임어택 타임어택을 하자 타임어택을 하는거 어때? 내가 딱 한판 할게 그 내 기록을 한시간 안에 깨는거야 아 내 방송에서 내일 할게 어? 이따 내일 6시에 내 방송에서 할게 그때 게스트로 나와줄래? 나 나오기로 했지 이미? 아냐아냐 왜? 타임어택으로 가자 금방 깬다니 얘 절대 못 깨 무슨 맵으로 할까 여러분들 아 근데 맵 되게 많이 없네 와 이거는 라이센스 깨야 되는구나 빌리지 시계탑이라 이런것들 음 야 그럼 라이센스 깨는걸로 가자 김주영 라이센스 어디까지 깨냐 B1이 있고 총 33개가 있나봐 엘슬이 있고 B1에서 B1으로 프로로 나아간다 B1까지 깨봐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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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깨야 돼? 와 라이센스 미션이 아이템도 있네 아 이거 완전 개초보를 위한 거잖아 아 이거 숱다 수어 아 이거 숱다 수어 할 거 개많네 이거 이거 좀 귀찮은 정도인데 타임어택 버전 커스텀 게임 그냥 타임어택으로 가자 어쩔 수 없다 어 그나마 조금 어려운 맵으로 해줄게 잠깐만 있어봐봐 쉬운 맵으로 해야지 타임어택에서 타임어택에서 어려울 거라는게 없네 그냥 아이스 상어의 무덤 할까? 어 와 브금이 이거 편곡 개자랬다 오케이 오러 갑니다 갈게요 나 한판만 합니다 내 기록 깨면은 방종이에요 이거 왜 내가 오빠방송에서 해야해 그래 이 일 일 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점점 화면할수록 아니다 싶은데? 김주영 24시간 노방좀 한다고 아니 얘 그거 쓸줄 모르잖아 드리프트 부스터가 이거야 진짜 기본기술 중이야 기본기술 이건 이제 짤짤이 어어? 근데 이렇게 해도? 어 자 세바퀴 갑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딸 수 있다고 절대 못따지 드리프트를 썼는데 자 2분 773인데 아까 2분 773 이 기록을 깨보는거지 너가 네 방송에서 오늘은 너무 늦었고 오케이? 이따 방송 몇시 할거야? 6시 6시에 이맵 근데 네 방송에서 하는게 맞을까? 조금이라도 연습해보는거 같지 않아? 오케이 그래 드리프트를 해봐 어떻게 하는거야? 제시도? 내가 봤을때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아 그래그래 옆에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야 누구야? 오케이 쟤 누구야? 왜? 니가 정말 이겨야돼 저기 방금 내가 한거라니까 어 쟤를 어떻게 이겨 이게 재밌겠다 나와있어 김주영 1분 57초 안에 들어오면 200개 김주영 1분 57초 안에 들어오면 200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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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안쓰죠? 뗐다가 드리프트 끝날 때쯤에 한번 부스트 써봐 절대 못 이겨 이러면 여기서 또 끝난거야 F5 눌러 김주영이나 이길라면 드리프트 써야돼 드리프트 부스트가 쓸줄 알아야돼 점점 버리잖아 F5 해 F5 넌 아 조용해봐 아 절대 못 이긴다니까 아 조용해 윤태훈아 아니 연습을 아 저기 나 떨어졌죠? 어 나를 지켰죠? 어 잠깐만 맞아? 아 잠깐만 아니 씨X 아니 야 진짜 200개 써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1분 57초에 들어갈거 같은데 왠지 야 씨 나와있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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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잡혔어요 나와있을게 나와있을게 나와 역시 무그립으로 가도 이게 무드립으로 가도 절대 못 이겨 드리프트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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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되죠? 아 조용히 하라고 왜이렇게 짜증이야 나 지금 인생에 걸렸어 아 뭐 인생까지 걸어 나 걸거야 얘한테 얘한테 걸거야 인생 카트비제이 할거야? 어 나 카트비제이 할거야 나 새로운 직업 찾았어 지금 지랄을 하세요 아까 노래한거 봤잖아 망했어 너 왜이렇게 느려 주영아 가자 가자 아 잠깐만 뭐야 김주영 슈 슈 아니 깼어 10만원 되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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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만원 아니 이게 돼? 나 10만원 빨리 줘 빨리 붙여 10만원 줘 아니 씨발 이게 돼? 200개 나한테 쏘세요 이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10만원 줘 빨리 입금 입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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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입금할게 어 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아 입금할때까지 잠깐 방종하지마 여러분들 입금단 해주세요 입금 아 일단 방종하고 그럼 갖다 200개 주실 분 누구세요? 아 줄게 내가 나중에 걔는 1분 57초만에 들어가는 거였어 아 그러면 오케이 그럼 입금이나 해주세요 빨리 아 재능충인데 입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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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하고 입금할게요 싫어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따가 6시에 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방송 그러니까 이게 방종은 제가 관제하는 겁니다 나 카트비제이 해야겠다 진짜 아 오빠 담배 이따가 펴 나 옆에 있잖아 왜 아 이따가 펴 왜 아 한단 피게 한 대만 한 대만 봐줘 그럼 리아주가 리아주랑 문 닫아야 돼 어 아 진짜 방종하고 화장실 가서 좀 쉬지 리아주가 무서워서 잠깐만 이거 받을게 우리 리아주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아니 아니 맵이 재밌는게 안 뚫렸다 보니까 저거 그거 해야돼 어 진짜 이따 내 방송에서 할거야 나 이거 카트비제이 할래 오빠 나 카트비제이 할거야 어째? 나 카트비제이 해도 되겠지 아 지랄하지마 나 카트비제이 할래 왜냐면 게임 비제이로 상 받을래 아니네 씨발 개 잡기술 써서 한번 떨어지면은 이게 못 이기네 맞지 여러분들 그냥 아예 그냥 드리프트 안 하는게 더 나았을 정도? 입금해 입금해 와 내 기록 깬거 보고 나 솔직히 좀 소름 돋았다 꿈을 찾아 인생을 찾아 카트를 바로 시작해요 아 저 맵은 아예 노드립이 좋다고? 근데 저 드리프트 썼어요 그리고 아이템이 생기면은 만들어지면은 컨트롤 탁 눌러가지고 수욱 가는거 또 했어요 시랏 입이 왜 이렇게 걸레를 쳐물었어요 타고난 게임 재능이래 와 누가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러면은 카트 나도 아이디 만들어야지 나는 내일 벤츠 오브나의 품격으로 하면 돼 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카트비제이 해야지 오늘 라이센스를 따야겠다 네 아 그래 카트비제이 해라 나 카트비제이예요 이제 저는 카트비제이예요 아니 아프리카에 한명도 없더라 나 그럼 유이랑 카트비제이 헐 김태칸 한명 있더라 헐 아 닉네임 먹지 말자 그럼 빨리 지금 가입해 그냥 아싸리 어떻게 가입하는데? 어떻게 하는거야? 알려줘 이거 저거 밑으로 꽂아줘 키보드 맨 위에 있는거 맨 끝에 이거? 이거? 아니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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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에 맨 위에 이거? 맞는데 이걸 밑에? 어 아니다 잘못했어 밑에서 두번째꺼 어 그걸 빼서 올려 밑에서 두번째꺼 올려? 어 아이디 아이디 빨리 만들어 넥슨 아이디 어 어떻게 넥슨 어디야? 어떻게 하는거야?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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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로그아웃 니꺼 아이디 들어 빨리 아이디 만들어 아이디 어떻게 만드는데? 아이디 없어? 넥슨 아이디 있지 않아? 어떻게 알아 내가? 소집 받지 않아 아니 왜? 왜? 아이디 찾기부터 하지 아 그래 알았어 아이디 찾기 어떻게 해? 개인정보 나오니까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 아이디 찾기 넥슨 아이디 찾기 패스도 안 깔렸어? 그게 뭐야? 김주영 생년월일 폰번호 공개할게요 폰번호 공개할게요 응 알았어 이게 맞아요 어? 나 핸드폰 배틀 없어서 꺼졌어 그냥 이따가 할게 방송 끝나고 아니야 지금 만들어 놔야지 응 핸드폰 꺼져 버렸어 다른 걸로 인증할까? 인증하는 거 다른 방법 있어? 아니면 그냥 신용 체크카드밖에 없어 진짜 진짜 가지가지 왜? 안 갈까? 자주 쓰는 비번 원래 비번 공용이잖아 아니네 폰 켰을 때까지 기다려 그냥 홍체인증해 카메라에 대고 아이디 누가 먹었을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방종하고 해 어차피 어차피 먹을 거면 이미 먹었어 아 진짜? 자 일단 여러분 그러면은 방종하고 네 주영이 방송 6시에 한다니까 6시에 카트라이더 카트비즈 데뷔 1위차 갈게요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공지 올릴게요 빠잉 빠잉 갈게요